21.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의 조직 반응을 일으킨 상태는? 1. 진폐증 2. 기관지염 3. 폐렴 4. 결핵 정답은 1. 진폐증 22. 다음 전염병 중 기본 예방접종의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 3. 폴리오 4. 일본 뇌염 정답은 4. 일본 뇌염 23. 사람의 학문 주위에서 알을 낳는 기생충은? 1. 구충 2. 사상충 3. 유충 4. 회충 정답은 3. 유충 24. 들쥐의 똥, 오줌 등에 의해 논이나 들에서 상처를 통해 경피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은? 1. 유행성 출혈렬 2. 이질 3. 렙토스피라증 4. 파상풍 정답은 3. 렙토스피라증 25. 전염병 예방법 중 제3군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1. 폴리오 2. 풍진 3. 공수병 4. 페스트 정답은 3. 공수병 26. 다음 법정 전염병 중 제1군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페스트 2. 콜레라 3. 세균성 이질 4. 폴리오 정답은 4. 폴리오 27. 국가 간이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1. 평균 수명 1. 모성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2.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3. 유아 사망률 4인별 사망률 4. 영아 사망률 4인별 사망률 평균 수명 정답은 2.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28. 특히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지역 주민에게 많이 나타나며 성충 감염보다는 충난 섭취로 뇌, 안구, 근육, 장벽, 심장, 폐 등의 낭충증 감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은? 1. 유구조충증 2. 무구조충증 3. 광절렬두조충증 4. 폐흡충증 정답은 1. 유구조충증 29.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시키거나 멸살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소독 2. 산화 3. 방부 4. 멸균 정답은 1. 소독 30. 다은중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한 식품은? 1. 당근 2. 메가 3. 복숭아 4. 브로콜리 정답은 2. 메가 31. 무균실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가장 적합한 소독법은? 1. 고압증기 멸균법 2. 자외선 소독법 3. 자비 소독법 4. 소각 소독법 정답은 1. 고압증기 멸균법 32. 95%의 에틸알코올 200cc가 있다 이것을 70% 정도의 에틸알코올로 만들어 소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얼마의 물을 더 첨가하면 되는가? 1. 약 70cc 2. 약 140cc 3. 약 25cc 4. 약 50cc 정답은 1. 약 70cc 33. 내열성이 강해서 자비 소독으로는 멸균이 되지 않는 것은? 1. 이질아메바 영양용 2. 장티푸스균 3. 결핵균 4. 포자 형성 세균 정답은 4. 포자 형성 세균 34. 다은중 결핵환자의 객담 소독 시 가장 적당한 것은? 1. 매몰법 2. 크레졸 소독 3. 알코올 소독 4. 소각법 정답은 4. 소각법 35. 미용용품이나 기구 등을 1차적으로 청결하게 세척하는 것은 다음에 소독 방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여과 2. 정균 3. 희석 4. 방부 정답은 3. 희석 36. 일광 소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1. 높은 온도 2. 적외선 3. 높은 조도 4. 자외선 정답은 4. 자외선 37. 다은중 중량 100만분율을 표시하는 단위는? 정답은 1. ppm 38. 오존을 살균제로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은? 1. 밀폐된 실내 공간 1. 밀폐된 실내 공간 2. 물 3. 금속기구 4. 도자기 정답은 2. 물 39. 반응성이 풍부하고 산화작용이 강하여 수년 동안 물의 소독에 사용되어 왔던 소독기제는 무엇인가? 1. 과산화수소 2. 오존 3. 메틸브로마이드 4. 에틸렌옥사이드 정답은 2. 오존 40. 화학적 약제를 사용하여 소독시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 2. 경제적이고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3.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 4.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 5. 천안의 5. 방영아 6. 동영아 9.근 10.30 11.30 8.руд 9.たちは 9. Youth